우리 오늘 하나님 은혜 받고 성지단을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잔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이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우리 송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찬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아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제자로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제자에게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르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대문 어찌 미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10편 80편 8절에도 즉해서 한 포도나무를 예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그 민족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많이 비룰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도에는 창세기 3장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우리가 영벌의 조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바로 나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 세우신 그 민족의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이 뜻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적인 그 관계로 우리와 또 제자와 함께 맺어주신 그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안에는 생명의 원천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는 생명이 있고 가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부여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열매를 맺도록 누가 농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게 하시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지인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부침 되어져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바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또 나와 주어진 모든 환경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다 없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거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가지 오늘 본문 우리가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1년이 됐고 10년이 되어졌는데 늘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 생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가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틀 불신앙의 그 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포도 나무가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 나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수액을 가져가 먹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매주 강단의 말씀이 손포되어지면서 그 강단의 말씀과 온니스가 되어져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창세기 3장인 나중심 내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나, 나, 나 하나님의 말씀이 손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 안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고 내 표준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내 기분이, 나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 보암지, 탐스러움지 이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역, 육신의 그 정역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내 것을, 내 안에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동기, 틀린 나의 동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동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사페라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의 물질을 들이면서도 그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서 망하고 들이면서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그 뜻이 아니라 나의 동기와 나의 그러한 욕심과 나의 함정과 나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자들에게도 또 흑암과 타락과 우상 속에 있는 영적인 예국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현장 또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불신자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또 증거되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우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다 또 2장 1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우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아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날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향기고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열매의 삶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의 삶을 나의 현장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내 직분 안에서 내 기간 안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내 사업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열매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증인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에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전하면 산다 본질을 놓치고 있던 에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스테반의 순교를 허락하셔서 사도인전 1장 8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빌립지사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량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주는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마리아 성과 같지 않았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있었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었고 우리 안에서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과 갈등의식과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리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목사조 이렇게 하사조 때 그 이야기를 우리 이렇게 사회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승교가 무엇이냐 이 시대의 승교는 성교라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저는 물질도 맞지만 저는 진짜의 승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날마다 순종하고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마음이 순종하고 내 입술이 내 말이 순종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기능과 모두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고 길들여지는 게 바로 승교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 가지인가 생명이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수액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길들여져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9편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고룩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약된 생각 우리의 창세기 3장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대신 바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깨끗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로마서 8장 1절 이전의 말씀처럼 정제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굴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끝내시고 해방시키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6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과 그 권세와 그 은혜와 보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바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예수를 떠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없으면 바로 우리가 무엇이냐 갈라디아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래서 곧 음행과 도로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 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거 보안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의 생명심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그 아홉 가지 하나님의 속성 그게 바로 그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쁨을 기뻐하셨고 참으셨고 그러면서 자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함으로 인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버리는 말씀 안에 온전하게 충성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그리스로 죽게 돌아오는 그 제자를 삶는 그 일 속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2, 3, 7, 5천 정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날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내 홀로 있는 시간에 내 빈 시간에 하나님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여서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기한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이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뭐가 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절대의 계획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진다면 각인 체질 뿌리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서 말씀 성취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 거하심으로 바로 성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지인 나를 하나님께서 접붙여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속사람이 날로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져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내가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으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축복 안에 그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신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크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안이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언약이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